안녕하세요. 영양고추연구소에서 건마는 김찬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온기 비관임하우스 재배환경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추의 경우 탄저병 등 병발생의 경강과 생육기간의 연장에 따른 다수학재배방법으로 시설재배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매년 하우스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추시설재배시 고온기하우스 환경관리기술에 대한 농가보급이 미흡하여 하우스농가의 고온피해발생이 빈번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온기하우스재배 환경관리에 대한 재배기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12.5도씨 수준에서 21세기 전반기에 플러스 1.4도씨 후반기에는 5.3도씨로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일 최고기온이 25도씨 이상되는 여름의 연간일수가 전지역에서 증가추세에 있어 여름철에는 높은 외부기온으로 인해 하우스 내부 온도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유로 외부의 온도상승은 직접적으로 작물생육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여 고추의 품질 및 수량을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우스 내 온도상승은 일사량과 외부 온도에 의해 결정이 되며 외부 온도가 낮은 시기에는 환기를 통해서 하우스 내부의 온도를 낮출 수 있지만 외부 온도가 높은 고온기에는 하우스 내부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우스 내부의 온도가 측정 범위일 때는 일사량의 40% 정도가 증산에 의해 수분이 배출되고 여분을 하강시켜 강압성으로 인해 작물생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온기의 강한 일사는 여본보다 외부 온도의 상승으로 인하여 정산이 원활치 않아 작물의 고온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먼저 하우스 환기 시설인 천장 설치입니다. 하우스 내부에서도 윗부분에 있는 더운 공기를 천창으로 통해서 내보내며 하우스 내부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지난해 고추연구소에서는 건고추의 안전생산을 위해 비가림하우스 재배 시 현행제도에 의한 내재성 고추전용 하우스는 천창이 없는 구조로 혹서기 고온장애의 어려움에 있어 하우스 내 환경이 개선되고 상품성 및 수량성을 증대시키는 효과적인 가칭 꽃가림, 천창개폐형, 고추전용 비가림하우스를 등록 추진하게 되었으며 농가에 보급시키고자 시험을 진행한 결과 기존의 내재성 하우스 대비 온도는 5도에서 8도 하강시키고 수량은 10% 정도 증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차강기술입니다. 이것은 하우스 내부로 들어오는 일사, 햇빛 투과율을 차단하여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5초의 광포화점이 다른 과체류보다 낮은 편이어서 토마토, 오이 등에 비해 약간 광선을 잘 견디는 차강효과가 비교적 큰 작물입니다. 다음은 알루미늄 스크린입니다. 여름철 고온기에 저비용으로 온실 및 하우스 내의 온도를 하강, 토마토의 경우 혹서기 연장재부로 수량을 증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차강, 토포제로인데 탄산칼슘, 전분율의 수용성 바인드 등이 있습니다. 시설 내로 유입되는 일사량을 감소시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은 저압 분무 장치입니다. 하우스 내부의 작은 입자를 물방울의 수정기로 정발시키는 정발잠열을 이용하여 하우스 내부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미세 살수를 위하여 물입자를 분무할 수 있는 노즐 2m 높이에서 3m 간격으로 설치하여 고온기 시설 내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조절해 주어 시설 내의 작물의 생육환경과 농작업 환경 개선의 장점을 함께 가지고 있어 고추 피가림 하우스 재배 시 고온으로 인한 생리장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입니다. 저압 분무 장치는 5도에서 10도 온도 하향 효과와 살포 입자가 적어 공기 중 체류 효과가 우수하여 무인농약 방제에 활용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광지의 환기 팬입니다. 공기순환 팬이 상방향으로 가동되고 환기 팬이 연동하여 더운 공기를 온실 밖으로 빠르게 배출하여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파프리카 재배에 있어서 사연동 온실에서 여름철 공기순환과 환기 팬을 사용하였을 때 온실 최고 온도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4도시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기는 시설 외 공기 교환에 의해 시설의 기온,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조절하고 또한 유해가스를 바깥으로 배출하여 공기 유동을 통하여 시설 내부의 기온, 습도, 이산화탄소의 분포를 균일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하우스 전창 설치, 차강 스크린, 저압 분무 장치, 환기 팬 등 나열된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투입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공기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수분과 착가율을 증대, 고온으로 인한 생리장애 경감, 생육촉진에 의한 품질과 수량성 증대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안전성을 확보된 고품질 고추 생산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고온기 하우스 재배 환경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